강원도 교육청이 다자녀 가정 학부모 교육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입학 준비물품 구입비 10만 원을 올해 처음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도내 초중고 특수학교에 입학하는 다자녀 가정 학생 가운데 셋째 이상 자녀입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다자녀 학생 3,800여 명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원 대상 학생 보호자는 입학하는 학교에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지원 대상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학생 교육비 Judah